아버지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뭐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사람들이 다니니까 그래도 좀 가까워진 것 같고 좋았어요 아버지라고요?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상상이 안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만 좋아하신다면 하와이가 됐던 푸켓이 됐던 업로라가 됐던 아버지 좋아하는 곳을 꼭 모시고 같이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최대한 같이 여행을 다녀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짠! 아버지도 주무시겠네 꿀잠 주무시겠다 오늘 재밌었어 저도 즐거웠습니다 내 보자고 진짜 더 친해지셨겠다